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캐스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은 수능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아기현역을 위한 수능수학 소개. 실제로 우리가 아직 예비 고3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2022년이니까 내년 우리가 실제로 수능 보기 전에 여러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전국적인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수능을 보게 될 건데 실제로 우리가 내년부터 보게 될 모의고사와 수능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고1, 고2 연합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국적인 모의고사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형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 퀘스트 영상을 준비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와 수업을 같이 쭉 해왔다면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거고 이제 저희가 모르는 저를 모르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내년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는 과정에서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보는 과목이요. 과목당 11문항씩 총 22문항을 보고 100점으로는 100점 중에 74점 꽤나 많은 점수, 꽤나가 아니죠. 정말로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한 문항이 총 8문항으로 나오고 총 26점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봤을 때는 1번부터 21번까지 쭉 문제를 풀고 22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 단답형으로 쭉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고3 올라갔을 때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공통과목을 쭉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공통이 끝나고 선택과목을 각자의 선택과목에 맞춰서 푸는 형식으로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을 쭉 풀고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 주관식, 다시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배점과 배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공통문항은 1번부터 22번까지 들어가 있고 선택과목은 23번부터 30번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이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1번, 2번 객관식에서의 2점 문항, 3번부터 8번까지가 객관식에서의 3점 문항.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느낌을 느끼시면 돼. 앞에는 어? 2점, 3점짜리니까 쭉 풀만 하겠네. 그래서 쭉 풀어내시고 9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에서의 4점짜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문항의 객관식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어서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 문제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알았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지랑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랑 다른 게 객관식, 주관식을 보고 나서 선택과목으로 가면 23번부터 27번까지가 다시 객관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28, 29, 30이 주관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끼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 1번부터 21번까지 쭉 문제를 풀고 객관식 다 풀고 이제 주관식 쭉 푼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으로 바뀌고 두 번째, 100점 또한 얘들아 1번부터 8번까지는 2, 3점 23번부터 27번까지 2, 3점 그리고 여기가 4점 3점, 다시 4점 여기가 다시 4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3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전략을 세우기 전에는 당연히 실력을 먼저 만드는 게 맞고 실력을 만들기 전에는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수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배점과 순서의 의미가 있나요? 방금 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다시 조금은 쉬운 문제들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괜찮지? 다시 여기 선택과목에서도 조금 쉬울 수 있는 문제들 다시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오답률 탑5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힐러 문항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번호 때는 객관식에서의 15번 주관식에서의 22번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서의 30번 또는 29번 기본적으로는 15, 22, 32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킬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준킬러다라는 건 얘들아 킬러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풀 만한 문제일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킬러 번호 때에 당한 이 문제들보다 앞에 있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객관식으로 치면 여기는 12, 13, 14 주관식으로 치면 21번 얘도 28, 29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얘들아 여기는 이 부분들이 여기는 28까지는 얘들아 객관식이야 28까지는 객관식 그리고 여기 29, 32 이제 사실 주관식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분보다 앞에 있는 14번 또는 13번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실제로 15번보다 14번이 정답률이 낮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14번, 13번, 12번 이게 그때그때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번이 가장 어려울 거야 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고3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기출 문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 많이 풀겠죠 이게 실제로 예전 기출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 뭔가 서론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세 문제의 킬러가 무지 어렵고 나머지 27개는 야 풀만한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우리의 수능 기준은요 뭔가 아예 내가 아 이거는 시간이 막 2시간이 있어도 내가 못 풀 것 같아 이런 킬러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4점짜리부터 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한 문제도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그런데 제대로 공부만 우리가 잘 해낸다면 어 나름나름 잘 풀리네 라는 식의 조금의 빅킬러와 준킬러 난이도가 높아진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말이 즉슨 결과적으로 얘들아 제대로 공부하셔야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유행을 받을 수는 없어 대충 공부해가지고 어 쉬운 문제만 내가 맞으면 되겠지 근데 쉬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공부양이 뒷받침 되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럼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서 각각의 학습 목표를 번호대로 알고 싶어요 일단 선생님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선생님의 가장 기초 개념 강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수원수트 우리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 또한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그렇지만 그 기본 개념으로부터 기출 문제까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전부 다 배울 건데 이 파운데이션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의 앞에 있는 2, 3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할 거야 그래서 1번부터 8번 정도까지 23번에서 한 25, 26 정도까지 풀어내는 걸 여기는 파운데이션에서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는 이제 아이디어가 될 건데 아이디어다 라는 건 이런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배운 다음에 선생님 제가 개념은 배운 것 같은데 문제풀이에 적용을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들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연결고리를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 강의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심화 개념까지 여기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3점짜리부터 어려울 수 있는 22번 킬러까지 이것도 30번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기출 생각집에서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3점부터 킬러 4점까지 실제로 우리가 교육청 평가원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 정도는 꼭 풀어야 된다 라는 문항들을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선별해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기김김기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 너희들의 선배들 또한 실제로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는 강의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커넥션이라는 이제 여러가지 엔제 강의 선생님의 엔제 강의는 이제 기초적인 입문 엔제부터 이제 고난도 엔제까지 다루게 될 건데 첫 번째 입문 엔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3점부터 여기는 비킬러 중킬러 4점 정도까지 다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난도 엔제에서는 당연히 21, 22 또는 30번까지 다루는 걸 목표로 하는 강좌가 될 겁니다 그 강좌가 이제 더블 커넥션이 될 거니까 이제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을 통해서 엔제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제가 선택과목을 그럼 뭘 결정해야 되죠? 이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결정해야 되죠? 뭔가 이거를 선택해야 뭔가 유리하다는데 또는 뭔가 표준 점수를 내가 이렇게 낼 때 이런 과목들이 나한테 유리하다는데 그럼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넣어놓은 것처럼 얘들아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외부적인 요인 과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걸 먼저 목표로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혹시라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내가 한 번씩 문제를 쭉 풀어보고 배웠다면 그 3개 중에서 야 그래 내가 이 정도는 30번까지 또는 30번이 조금 어렵다면 29번, 28번까지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다 맞는 걸 목표로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 공부했을 때 야 이 정도 할 만하겠다 라는 걸 스스로 찾으셔야지 뭘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전에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고 내가 이 부분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공부했던 그 선택과목 중에서 하나를 내가 결정하겠다 생각하시면 돼 지금 제가 아직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겨울방학 때 맛보기 강의든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나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셔야 돼 해보는 과정에서 할 만하다 싶으면 쭉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다른 과목이 좀 더 필요할까? 라고 싶다면 겨울방학 때 다른 과목도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시면 된다 이게 얘들아 내년 가서 막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달에 선택과목을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내가 무슨 선택과목을 할지를 경험하시고 그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외부적으로 내가 어 이게 유리할 것 같아 당연히 그것 또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게 필요한 게 내가 무조건 담아줄 수 있는 과목이 뭘까? 라는 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한 얘기처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아직 우리 겨울방학이 오기 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내신 챙기셔야죠 그래서 내신 벌써 버린 친구들 정식 파이터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먼저 챙기자 그래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들 풀어내시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택과목 탐색하시고 아 이 선택과목으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걸 확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은 짧게 무조건 행동하면서 방향을 조정하셔야 된다 이게 뭔가 하기도 전에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리고 또 하기도 전에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다시 다른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민을 한 이후에 내가 실제로 이걸 해봐야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면 일단 실천을 하자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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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수정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지? 선택과목 또한 내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일단 공부해보시라니까 공부를 해본 다음에 아 이게 나을 것 같아 또는 이건 나한테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때 그때 수정해 나가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수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계략적인 개거를 쭉 한번 봤고요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 OT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수능 수학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해놨으니까요 2024학년도 커리큘럼 OT 영상으로 만나게 될게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커리큘럼 OT 영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올 한 해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